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30년간 해운물리업계 종사하셔서 해운물리업계 용어에 대해서 달인 대신 눌문카고님을 모시고 해운물리업계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무역실무 같은 책을 보다 보면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보면 뭐라 뭐라 적어놨는데 헷갈리고 이게 도대체 어디 쓰는 용어고 그런 것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그에 대해서 모르시죠? 잘 알죠? 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라는게 60년대에 등장해서 70년대에 점점 보급되고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운송수단이 대표적인 운송수단이 됐잖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고. 눈문카고님한테 배운 말 틀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쭉 써오던 부수 용어하고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영어로 쓰는게 좀 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어로 얘기할게요.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도 있긴 한데 평소에는 사실 실무적으로 잘 안쓰거든요. 예를 들면 배란 말이나 선박이란 말 잘 안쓰고 배쓸 이런 말 많이 쓰듯이 용어 설명도 제가 영어로 할게요. 이제 배가 이렇게 먼 바다에서 들어오잖아요. 배가 들어오면 구두에 들어왔을 때 딱 붙는 배가 붙는 장소가 있어요. 콘크리트 벽에 다 되더라. 콘크리트 잘 봤네요. 어떻게 틈내러 가봤어요? 대충 공부하면서 뭔지를 확인은 다 해봤죠. 백과사전 뒤져보고 지식백과 다 뒤져보고 맞아요.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이 콘크리트 벽을 BIRTH 라고 해요. 그러면 배가 들어온 날이 BIRTHDAY는 아니겠지요. HAPPY BIRTHDAY. 배 들어오면 행복하다. 남자도 오고 남자는 또 여자를 하고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B-E-R 입니다. 이걸 BIRTH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배가 들어오면 물건을 내리고 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크레인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럭들이 왔다갔다 하고 먼저 그런 길 같은 게 있어요. 길 같은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에이프런이라고 해요. 설마 앞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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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죠. 같은 거. 앞치마가 의미니까. 여자랑 관련이 많네요. 그렇지. 배도 결승 명사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또 뭐가 있냐면 마샬링야드 라는 게 있어요. M-A-R-S-H-A-L-L-I-N-G-Y-A-R-D. 마샬링야드 마샬링야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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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를 배에 실을때 배 아래에 들어가는 컨테이너가 있고 또 위에 실리는 컨테이너가 있고 배에 보면 아래에 쌓는거 위에 쌓는거 배가 상해 갔다가 홍콩 갔다가 호치민 갔다가 유럽 가기도 하고 배가 LA 갔다가 파나마 갔다가 뉴욕 가기도 하고 순서가 있잖아요 상해 갈롬을 맨 마지막에 실내 그렇죠 위에 실내야 되니까 홍콩 갈롬은 그 밑에 실내 함부로 갈롬은 바닥에 깔고 물론 그게 또 무게에 따라서 밑에 실리고 가벼운걸로 위에 실리고 그런 공식이 다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 공식대로 배에 실내야 되기 때문에 실리는 순서 반대로 이렇게 쌓아두는거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배에 실을 수 있게 하는 요게 이제 마샬링야드 제가 볼 때 마샬링야드 A프로 CY 이런것들이 보이는데 효도를 왜 따로 구분해놨지 요 뒤에가 이제 CY CY는 컨테이너 그정도는 저도 알아요 물론 요 밖에는 위험물 저장소 CFS 등등 컨테이너 수리 장소 뭐 부수적인거고 크게보면 나중에 부수적인것도 정말 크게보면 배가 붙는 버스 선섭 크레인하고 트럭들이 왔다갔다하는 에이프런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신는 순서에 반대순서로 쌓아놓은 마샬링야드 그 뒤에 컨테이너를 쭉 쌓아놓은 CY 마리나 왔어있니 망정인데 마리나라고 마리나는 요트 마리나는 요트 요트라든지 레저용 승밥을 정박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난 모르겠고 컨테이너 컨테이너 안에서는 버스 에이프런 마샬링야드 CY 요렇게 알면 큰걸 알 수 있을거에요 자잘하는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런거 모르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크게 지장 없지만 얘기할 때 물론 하역업체 직원이면 알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헷갈리던 것들 선명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좋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눈목하군님께서 오늘 수고하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